남맘미어 펜션입니다. 오늘은 저희 펜션 뒤쪽에 있는 국사봉에 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은 말리포 해변이고 여기 중앙에 보이는 곳은 천리포 수목원 앞에 있는 닭섬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천리포항입니다. 요즘 도다리도 많이 잡히고 올해 들어서 가장 따뜻한 봄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6도 있는데 지내봅이 올라가고 천천히 아주 기분이 끝내줘네 바람도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하고